너랑 둘이서 둘이서 사랑해 볼 거야 오늘 밤에 아무도 모르게 뚜뚜뚜루 뚜뚜뚜뚜루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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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어 타작을 한 번. 고등어 타작하고 해 볼게요. 밑밥 말았고, 민짱째 샀고, 세비를 샀고 어, 나와봐. 고등어 100마리 잡을 거야. 랜스포스 랜스포스 어디 있어? 낚싯대 안 갖고 왔어요. 어? 어,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아,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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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네, 네. 나 그냥 나왔잖아! 어, 왜 얘기 안 해주는데! 와우. 출발! 아, 진짜. 아, 진짜. 야, 이게 뭐야! 언제나 우엔할 순 없어. 도착! 네, 올해 치. 오늘은 민장 때. 여기 챔피가 다 되어 있거든요. 민장 때. 어 진짜.. 고등어 잡으러 바다로 갈까.. 나 고등어 잡으러 사주러 날까.. 우와 밉밥 중 안돼! 어 혼자 다녀야 될까 신세자 자 이제가 자꾸 올라올게요 고등어 잡으러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고등어 여기 지금 고등어 이 자리는 이 자리도요? 어 그럼 여기서 자리 잡아야겠다 아 해도 돼요 옆에서요? 감사합니다 더워 근데 나 카드간 좀 벗을게 너무 더워 한번 쉴게요 그래 내가 파운드가 다 앉아있어 처음 사용해봐서 여기 채비 이렇게 그 다음에 카우차 뒤에다가 민장떼 낚이입니다 오늘은 먹기 좋은 크기로 한번 갈라서 여기 밑에 뽕도 달았구요 이제 던질게요 가까운 데다가 이렇게 해서 고등학교 때 들어왔다 보여줄게요 여러분 고등학교 때 들어왔다 일로와! 쟤 저기로 가는데요? 쟤 갔는데? 쟤 왜 안와? 이거 큰 거 들어왔다 뭐야? 승어 아니에요 승어? 뭐야? 고기가 있어 이끼는 때로 지나다녀 고기가 있어 이끼는 때로 지나다녀 밤 되니까 약간 쌀쌀해졌어 처음하고 좀 다르다 너무 생각하고 너무 다르다 어떻게 나 저녁 뭐 먹어? 어떻게 나 저녁 뭐 먹어? 음... 헬로우 다크니스 백지나 원숭이나무 위에 올라간 흥미나 자리에서 잃어나라 흥미나 힘찬 날개 탈검 하곤안 그럼 잠깐만 핸드수 그램 오 드디어 나왔네 아이씨 고마워 조지 한 발 잡았다 고등어 기다리는 자에게 고기가 온다 열정이 있으면 고기 죽는다 로즈와 내가 한 몸이 되는 순간 고기는 나온다 영원이다 와 또 잊지났다 잠깐 잊지났다 봐봐 잊지났어 잠깐만요 고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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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잊지 고소가 잊지 앵글러는 잡습니다 잊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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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신이 와 그동안 재밌는데 지려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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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왔다 도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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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마리치 3마리치 도잡함 도잡함 3마리치 3마리치 저ht 도 잡애봐 3마리치 도 smaller 전 도잡해도 또 왔다 도잡 cooper 도대결 걸음지 얼마 안 남았어 어! 이틀 왔다! 이틀 왔다! 이틀 왔다! 이틀 왔다! 살아있을 때 보내줄게 얘는 어 우리 갈게 잘가! 덮고서 와라! 이틀 왔다! 기다려 기다려 다섯 마리 기다려 기다려 다섯 마리 여러분 다섯 마리째 다섯 마리째입니다 보이냐 보이냐 다섯 마리 왔다 왔다! 여보 말 있지? 아이고 이런게 바로 물고기 타작이죠? 오늘 잡은 고등어입니다 여러분 오늘 잡은 고등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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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그렇게 왜 안나오던게 어? 물 들어올 때 저우라고 진짜 한번에 쭉쭉쭉 나오기 이끼오키 재밌었으면 소리 질러! 다섯 마리 다섯 마리 다섯 마리 모든 고기는 나오면 즐거움이 배가 되는거 잘있떠 잘있떠 아니 배스 낚시도 그렇고 바다 낚시도 그렇고 여러가지 낚시를 하는 입장에서 항상 느끼는거지만 낚시는 오기전에 제일 설레이고 낚시는 오기전에 제일 설레이고 그리고 중간중간 세비 바꿀 때 그래도 재밌고 그리고 이렇게 이쁜 풍경을 볼 수 있어서 좋고 그쵸 여러분? 이렇게 가는 길이 이렇게 이쁘잖아 어? 낚시하고 항상 철수할 때 이 석양을 볼 때 정말 와 이쁘다 바닷가 이쁘다 항상 이생각 들거든요 저는 행복하다 오늘 여섯 마리 잡아서 너무 기분좋다 근데 안녕하세요 저 여기 예약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사갖고 갈래